오늘 보시면은 이제 오늘 한 신문에서 한국의 자산운용사에서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 모셔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걸 진행했네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이 고수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이제 제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걸 보실 건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게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의로계는 의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투자는 자산운용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귀를 들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수나 실패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특정 업역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제 이야기를 주장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분들이 어떻게 볼까 이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냥 아주 그냥 투자자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흥미를 가지는 겁니다. 워낙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사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재미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훌륭한 주식이라도 비싸게 사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세계 1위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조차도 1999년도 닷컴버블 때 주가가 90% 가까이 빠져가지고 원래의 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 가장 우량주로 손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몇 년 걸렸냐 17년이 걸렸거든요. 피크치고 그 다음에 회복 다시 하는데 17년이 걸린 거거든요. 아마존이 10년 마이크로소프트가 17년이 걸린 거거든요. 어떤 주식이든 비싸게 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좋은 회사인데 비싸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세 그냥 오를 때 그냥 묻어가지 이러면서 사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아주 한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목대균이라고 KCG의 자산운용 CIO네요. 한번 보시죠. 저는 펀드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엔비디아 주식을 샀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측과 투자자 미팅을 할 때 느꼈던 찝찝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쿠다. 엔비디아의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폼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가치가 크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이면서도 소프트웨어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 업사이드 상승 여력을 추가로 만들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드웨어가 잘 팔리는 지금 굳이 왜 저렇게 강조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며칠 전에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젠선 황이 그렇게 인상적인 방어를 못했습니다. 대개 그 실적 발표 때 자기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적표가 나아질지를 인상적인 그런 내용을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을 여러분들 감지한 사람들이 내 리포트를 접했던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대균이란 분은 고속성장이 조금 주춤해지게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경쟁자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화웨이 쪽에서 무엇을 알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데이터센터 등에 따르면 화웨이 제품 성능이 엔비디아의 9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쌉니다. 경제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독점력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서적할 수 있는 정보인데 저는 굉장히 예리하게 본 거죠. 여기서 경제적 회자라는 게 뭔가 하니까 어떤 기업이 경쟁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중시의 성 같은 걸 보게 되면 일본 성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적이 올 수 없게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적이 직접 공격하지 못하게 그런 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를 봐야 되고 경쟁자 부상이 경쟁자가 여러분 떠오른다는 거죠 더 싼 가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웨이 제품 성능이 엔비디아의 90%까지 따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러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너무 비싸지 않냐 이야기인 겁니다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이러면 어려운 겁니다 최근에 한국의 개미들이 선택한 순 매수 100종목 가운데 89개의 종목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잖습니까 보시게 되면 1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상반기에 한국의 개미 투자들이 사들인 종목 100개 가운데 89개가 마이너스다 안 가죠 마이너스 네이버를 많이 샀는데 1등 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36.4% 삼성 SDI가 24.81% 올 상반기 개인 순 매수 상위 톱10 올 상반기 개인 순 매수 상위 종목 중 손실이 큰 분야 카카오페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68% NC소프트 마이너스 61% 주식 투자 관계 이렇게 이러면 겁난 거죠 반타자 관계 수두로 없이 많네요 개별 종목을 선택한 것이 이렇게 이러면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 투자를 하면 좋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방송 준비 다 마치고 나서 글을 좀 읽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팝캐스터 투자 전문가 팝캐스터의 조나 럽턴이라는 인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팝캐스터 나와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과 결혼하지 말고 데이트를 하세요 주식과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말고 데이트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상적인 이야기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1990년대 후반에 시스코, 퀄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개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4개 주식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지만 나머지 3개 종목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좋은 성적표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화이자에 40년 동안 근무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화이자 주식을 대량으로 선물했습니다 이후 24년 동안 화이자 주식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일에 그 돈을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면 확실히 영원히 보유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 주식을 소유할 때는 목표가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면 좀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일련의 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분들은 개별 종목을 투자한 거란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에 미래시의 자산운용회사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100년 그리고 미국의 30년 정도의 주가를 평가해보게 되면 좋은 기업을 선택할 확률이 4% 내외라는 거 아닙니까 100개 회사 가운데 4개를 선택했으면 돈을 크게 벌었고 나머지를 선택했으면 국공채 금리 수준이나 그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시계를 10년 20년 정도로 보게 되면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은 엔비디아가 대단한 회사지만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경록 고문께 사시는 것이 아무리 지금 좋아 보이는 회사라도 가능하면 자기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분산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 상장지수 펀더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특정 회사의 주식이 막 뜨게 되면 주식과 괴로운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훨씬 더 다른 사람은 실패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통계나 이론은 많은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김경록 고문께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확정 편향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면 잘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별 종목을 선택해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30년 50년 10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본 그건 과학이니까 과학이 뭘 합니까 100개 기업 가운데 4개를 선택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큰 부를 이루지만 나머지 96개를 선택했을 때는 대부분 시장 평균지 이하라는 거죠 아마존이 여러분들 닷컴 버블을 극복하고 다시 고점을 해보고 하는데 10년 마이크로소프트 17년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양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새겨두시면 투자는 여러분들 처음에 자기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걸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인상적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니까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는 항상 성장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살아가거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